요 캐리 막 스프레이 굳이 잡을 필요가 없더라고 살짝 내려주면서 수면은 반동 잡기도 쉽고 그니까 이거 약간 그거야 우리가 오퍼 쓸 때 보면은 각 이렇게 쪄잖아 대기 타고 있는 적 잡으려고 이렇게 브레이킹 짧게 짧게 각 쪄게는 거잖아 벤달로도 똑같이 하면 좋은 거 같아 어차피 머리 원탭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막 뛰어가면서 이 지랄 이건 안 돼 이거는 병신이야 그런 건 이제 가서 병신이라고 해야 돼 이거 이거 짠몽주라 아야 아야 음 뭐지 왜 잘하지 오우씨 얘들 느낌 있는데 오씨 사운드 다 내버려 우리 형들 밖에 없어 백사 체크가 된거야? 백사 체크가 된거야? 아이씨 하하하 펜달 있어요 제트형님 왼쪽 뒤에 only block the site 15 초거 마너 80 니짬 수거 마너 80 엄청 진짜로 последнее 원 에니미 러메인 으아아아아아 개퉁 상대의 소방을 보수라고? 샷 빠른 레이나야 너 ㅅㅂ 뭐해? 렛 플레이어 스탠딩 아 레이나 이 ㅅㅂ 아아아아아아나 이 ㅅ 어디서 뭐해 제트 형 우리 어디가? 어디 갈까요 형? 형 우리 ㅅㅂ 우리 ㅅ었어 형 이 ㅅㅂ 가자 총 ㅅ같이 안 맞았네 렛 플레이어 스탠딩 렛 플레이어 스탠딩 렛 플레이어 스탠딩 렛 플레이어 스탠딩 그 ㅅㅂ 왠지 이렇게 하는데 안 질 거 같아 질 거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질 거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제트 형 이거 형이 그 소바 드론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아 그래? 내가 보게 형 들어가서 하면은 내가 짤짤이들 처리할게 오케이 오케이 하하 하하 아 하하 말야 하라 발 렛 플레이어 렛 플레이어 렛 플레이어 깜짝놀어? 미투님 사이퍼 장막하시면 어떡해요 아아 죄송해요 에이 이거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 뺄게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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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피라미드 퍼트 절대 안합니다 굿 팀 좋았어요 데이팅하는데? 누가? 나 빼고 다 해 염마카나 깔고 들어가셔야 될 듯 이게 오퍼라서 제발 들어가주세요 베이팅하지 말아주세요 베이팅하지 말아주세요 네 베이팅하지 말아주세요 에이퍼님 이미 ㅈ같아 또 아 제가 ㅈ같아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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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마카나 깔고 굿 좋았습니다 제트님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3명 잡아왔는데 이 정도면 무리는 닥쳐요 사이퍼님 어 출연한거에요? 말타? 아직 안갔어요 입대 17일 남았다고 굿 아 사이퍼님 나이스요 리필한테 칭찬받기 싫고요 어 저의 나이스 현실에서 핸드폰도 준다며? 저 논산 가서 안 줘요. 논산 개꿀 좋아하는데? 해드림 말했거든요, 자식이 나면. 진짜 존나 재민이처럼 말한다. 대표님 저 사주시면 PX경 됩니다, 진짜로. PX경? 적응되었는데? 개꿀 바네? 그럼 아까 사줘, 봐봐. PX경? PX경? 자이뻔! 인간 하나 안 보여요. 어, 미스 선 하나 났어 방금. 미스 선 하나 났다고! 굿. 공대 가기 전에 조언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공대 가기 전에 조언 같은거 해봤다가 쓸모없어요. 하하하하하 그냥 부르세요. 하하하하하 드론! 하하하 하하하 둘다 둘다 둘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야야 이 새끼 지랄중! 하하하 왼쪽 들어왔다. 왼쪽. 뭐라고? 와 근데 진짜 잼미이처럼 한다, 진짜. 공필을 하던가. 아, 뭐라 못하는게 짱낸다.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귀엽네. 하하하하 안 뺏겼네? 하하하 하하하 어, 누군 한글자막 by 한효정